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제 가장 핫 이슈는 민주당 내분 문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칼럼니스트가 선우정 씨입니다. 일본 특파원을 지냈고 요즘에 이제 상당히 만나기 힘든 그런 중후한 칼럼을 쓰는데 이 민주당 위기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여러분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기의 본질이란 것이 뭐냐. 사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사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정권을 거치면서 외관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내부는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무감각해졌습니다. 너무 큰 범죄가 은폐되고 또 침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이하의 소소한 그런 범죄 행위들은 아무런 그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선우정 칼럼은 학폭 아빠 조폭 삼촌 개딸들의 민주당이란 그런 좀 공격적인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민주당이 뭐 상당히 좀 천박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민주당은 한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성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뭐 이러다가 나라 전체가 싸구려가 될 판이다 이렇게 걱정했지만 사실 민주당의 핸모습은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와 같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틀린 이야기 아닐 것 같습니다. 엊그제 이제 이 국수본부장 내정자가 자식의 그런 학폭 사건 때문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선우정 논술변 이야기는 최소한 국힘당이나 여당에는 최소한의 규율과 도덕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밝혀지게 됐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다소 좀 마땅치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걸 보였지 않습니까 소위 굳이 좌파와 우파라는 것을 구분하게 되면 좌파는 부끄럼을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남 탓을 하는데 익숙하죠. 그러나 우파들은 기본적으로 부끄럼을 아는 거죠.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혀 감찰되지 않는 것이 그 동네죠. 민주당에는 이런 규율이 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의 또 자식이 학폭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모양이죠. 민주당의 도덕기준은 정치권 상식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다른 거죠. 이것이 민주당 위기의 본질이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런 것이 그냥 민주당 위기의 본질이란 것이 조선일보의 선우정 논술위원의 그런 지적입니다. 민주당의 도덕기준은 정치권의 기준과도 다르고 또 세상의 보통 사람들 그냥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도덕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을 하더라도 끝까지 우기고 고함 지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기에 이런 이야기하다 보면 조작이 일상이 돼 있으니까 절대 조작해서 안 되는 까지 조작을 그냥 반복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천억 개발 이익을 특정 업자에게 밀어준 것도 그냥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선우정 논술위원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도덕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선우정 논술위원도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씨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제쳐놓은 상태구나.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그는 성남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을 변호한 조폭 변호사고 또 조폭 조카와 살인마 조카를 변호한 사실로도 유명하다. 선우정 논술위원의 주장은 아무리 변호사가 돈의 갈급함이 있더라도 맡아야 될 사건이 있고 맡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남시장 8년 동안 그의 주위에는 전국에 최강 투기꾼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성남시에서만 해먹은 돈이 8천억에 이르는데 경기지사 4년 동안은 또 조폭이 꼬였고 대북 사업을 조폭이 하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대선 결과가 그들이 기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나오게 됐으면 조폭 재벌이 등장했을 것이다. 그동안 그의 주변에 지식인과 예술인이 모였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고 그런 단계마다 성남시장으로부터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대표가 될 때 그 단계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을 단계마다 주위를 값싸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그제 싸구려가 됐다. 싸구려가. 사람이 반만으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품위도 있고 인격도 있고 격조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훌륭함에 대한 열망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열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훌륭함을 추구하는 것 훌륭함을 지향하는 것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조정 논술위원회 판단은 민주당이 싸구려 됐고 언젠가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저는 뭐 지금 진단이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다고 보는 거죠 대한민국이란 것이 그냥 싸구려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조작국이 돼버렸으니까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잘못이 발각됐을 때 그것을 고쳐가지고 반듯하게 만들 의지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싸구려 된 거나 대한조작국이 싸구려 된 거나 그게 그건 거죠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민주당을 그냥 보기만 하는데 이 선조정 논술위원회 저는 민주당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호흡하고 숨을 쉬는 하나의 정당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투영하거나 반영하는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언젠가 나라가 그렇게 싸구려 될 것을 걱정한다 그러지만 저는 나라가 이미 싸구려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문제를 사법 리스크라고 이렇게 정의한다 그런데 선우정 논술위원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도덕 리스크가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옳음과 틀림에 대한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불법과 합법에 대한 그런 구분도 모호하는 것이고 불법에 대한 제어 시스템도 작동하는 것이고 평범한 규범이 민주당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규범이 작동했다면 이재명은 인천광역시 개양을에 출마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 대표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도덕 문제는 윤석열 정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정권과의 대결이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현 정권이 가장 원하는 야당은 학폭 아빠 조폭 삼촌 그리고 개딸들이 마구 설치는 민주당이다 민주당 사람들도 대부분 알 것이다 같은 시대에 살아간 사람으로서 참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한심스러울 뿐만 아니고 참 걱정스럽고 인생들을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당대의 유익함과 영화를 위해서 저렇게 저질스럽고 나쁜 일들을 뻔뻔스럽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중핵을 행성하고 있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란 것이 지금 62세 60세 59세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금세 가지 않습니까 세월이 한국이 잘못되면 586 운동권 출신들 특히 민주당 내에 있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 국가를 침몰시키거나 와해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사가들이 기록할 겁니다 물론 그런 사가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버리면 그런 역사가도 없을 거 아닙니까 나라가 싸구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개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격조 있게 행동하고 품 있게 여러분들 행동하고 품 있게 말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짐승과 금수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기준이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훌륭한 나라 품 있는 나라 대단함을 추구하는 나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서 동물도 아닌데 훌륭함에 대한 그런 열정을 다 그렇게 와해시켜 버리냐 이야기죠 나라가 좀 훌륭해지면 얼마나 멋집니까 정치가가 좀 훌륭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다의 모범이 다 되고 본인 스스로도 훌륭함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들 싸구리를 만드니까 참 민주당 문제가 민주당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을 보는 듯해서 참 좀 마음이 쓰린 거죠 금세 가는 것이고 체온은 아주 흐르는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보면 참 586 운동권 출신들을 강하게 제가 질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